오늘 디온서버에서 공성전이 열렸었죠. 그래서 공성전은 지금 보면은 크루열맹 대 헐리우드열맹으로 지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영상이 나왔는데 신트래블리션을 잘 영상을 찾다보면요. 얌얌의 풍선샷 이라고 있어요. 아크메이지 풍선샷 이라고 하는데 몰든보를 공을 딱 던지면 한방에 맞아서 턱 터져 뒤져버리는 그런 영상들이 그때 한테 인기를 몰이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하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풍선 이에요. 이게 어떻게 얌얌이가 어떻게 터져버렸냐면 요거 터져버렸다는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존나 놀라게 터진 그 장면의 공성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이럴 수도 있어요 리니틀 에블리션 같은 경우는 서버 이전이 끝나면 막 들어와 가지고 어깨뽕이 사정없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서버 이전 이라고 와 가지고 뭔가가 좀 한바까리 해볼라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열맹이 크루열맹이 되겠죠 크루열맹 같은 경우가 제가 봤던 저번에 한번 뒤집어 두드러 맞고 바치에서 이전을 간게 발라카스에서 발라카스 이쪽으로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 크루열맹이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데나가 얼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루디어성에다가 요정도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거의 보면 돈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예 그래서 뭐 어깨뽕들과 이런 분들이 가장 심한 게 얌얌과 이 얌얌이 되겠는데 어 제가 좀 상당히 좀 골료묶기는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죠 반갑습니다 진2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온서버의 상황 디온서버의 공성전 상황을 오늘 중계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디어성은 홀리우드열맹이 현재 어둠군류로 지금 자리배기고 있는데요 어둠입니다 어둠 홀리우드열맹이고요 이에 진출한 혈맹은 크루희나네톤열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크루열맹이 풍선부대가 헐리우드를 잡을 수가 있을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진출혈맹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리우드열맹입니다 우주인 1호님이 군주를 맡고 있고요 외 41명의 혈원입니다 황가오리 사냥 와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환호성 한번 찢어주세요 투력들이 이렇게 높은 투력대가 아니에요 투력대가 엄청나게 높은 투력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명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복자님 예 복자 그 우리 할머니 복자 복자님 예 복자님을 비롯해서 총 42명의 헐리우드열맹입니다 오늘 글루디오성 파이팅 예 예 진출하고 있는 루이열맹입니다 얌얌투 얌자 어디서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 얘기하기 전에 얌얌얌얌얌얌얌얌얌이라고 보셨던 분들이 계시겠네요 예 그 입방정이 상정없이 심한 이 얌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얌얌 얌얌이가 얌얌이었나 암튼 이 얌얌이네요 얌얌 얌얌이를 비롯한 총 32명의 분선무대입니다. 여기까지 이춘춘님까지 해가지고 총 32명의 효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불안간에 지금 펼쳐진 냠냠부대 과연 이 냠냠냠냠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이 냠냠 풍선부대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시간 1분 남았습니다. 외국가제출. 경기시간 1분 남았습니다. 날 외국가만 들으면 이렇게 가뜸이 뭉클해져. 자 30초 남았습니다. 첫 서버 이전에 디온서버에서 일어나는 공성장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레츠고! 지금 제가 아까 아침에도 설명했듯이 강어탑이 빨리 끼지냐 안 끼지냐 이게 좀 관건이에요. 헐리우드는 앞으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등장을 했고요. 풍선부대 지금 풍선부대 지금 풍선부대 보이고있죠. 지금 풍선부대 앞으로 지금 돌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 돌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방어탑 앞에 지지 박았고요. 깨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말했죠? 이게 깨지는 속도가 어벌하게 빨라요. 신속구속 차이가 상당하다는 거죠. 현재 지금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백업타가 내려오고 있는데 풍선부대 쿠루열맹 물밀듯이 밀어버리고 있네요. 자 지금 역으로 지금 공격을 갔죠? 아 지금 공격 갔어요. 공격 갔습니다. 한 두 파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공성기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성기지 파괴 지금 피가 좀 뺀 것 같고요.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쿠루열맹은 계속 대칭 중에 있습니다. 대칭 중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오 지금 이거 공성기지가 지금 피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쿠루열맹은 중앙방어탑 앞에서 못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헐리우드열맹이 지금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공격대 지금 에이 아싸라비야 하면서 지금 계속 중앙공격탑을 깨고 있습니다. 자 쿠루열맹이 지금 왼쪽으로 올라갔어요. 왼쪽으로 올라갔고 아 지금 저기 지금 안 밀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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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오고 지금 각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공성기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공성기지 자 군주의 움직임을 봐야되요. 군주의 움직임 군주의 움직임을 봐야되는데요. 아 사망했어요. 공성기지가 깨질 것 같습니다. 이거 공성기지가 깨집니다. 공성기지 10% 5% 예이 족밥 새끼들아 이 시발 그럴 줄 알았다. 이 멍키한 새끼들아. 풍선같이 터져버렸지 이 시발 멍키한 사이다. 이거 게임을 할지 않나요? 말이야 어? 혹시요 공성이 깨져버렸대요? 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공성이 깨우렸대요. 공성이 생각하 JACO OF 공성기지 10% 역시 풍선은 터지는구나 아 아 얼마였다니... 코루가 탈렸습니다 글루디오 수성에 성공하고 있는 홀리우드열맹 입니다! 축하합니다!! 기란성에 있었던 폴로트열맹이 글루디오 수성을 하고 있는 홀리우드열맹에게 힘을 몰아줘서 홀리우드는 글루디오성을 수성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으로 지금 위로 비친 기란성, 기란공성전과 디옹공성전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 플로트열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인열맹과 마개열맹이 먹었고요. 글루디어성은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크루열맹 군주가 미친듯이 앞으로 지친하다가 공성기지 깨진지도 모르고 확인하다가 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거죠. 그래서 싸움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든지 아주 재밌는 연출을 해줬던 크루열맹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홀리우드 축하드립니다. 홀리우드 축하드립니다. 홀리우드 축하드립니다. 홀리우드 축하드립니다. 홀리우드 축하드립니다. 넌 풍선이가 팍 터져 웃겨났지 아 남냠이야 불이 켜진 너의 차아 slide 아 남냠이야 아하하하 초라한 골목길에서 아하하하하 아..나 진짜 아 또 바보 아하하하 하하하하 냐 차아이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안면이, 아... 아, 이 안면이. 아, 이 안면이. 아, 이, 아... 너의 자아이... 아, 이 안면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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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